거절 거절 활동을 무료라 한다 또 후공이야 하지만? 어트랙터를 쓴다면? 박재상씨 맞을라나? 어트랙터 쓰면은? 이건 어트랙터인데 혹시 있니? 흥귤럼이 어트를 맞으면 아프지 아프긴 아플건데 선옥의 왕 왕신 차툰 저 친구가 먼저 아제우스의 힘을 보여줄거 같은데 아트하우스 레디션 님 덱으로 돌아갈 생각 있어요 혹시? 고민좀 하겠습니다 아냐 나와 나와 도현의 마술자 야 다시 뽑아 다시 뽑아 기회를 줄게 다시 뽑아 오뚜기 그냥 오뚜기 박는것도 아프진 않아 얘 묘지로 그냥 쳐박힐거고 나머지 다 뒤집힐거니까 방역기가 필요하다 해왕물 부사 자동마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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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농 방농 릴리스다 얘가 3천이고 2천이고 자동은 터트리면 안되고 릴리스가 릴리스 밖에 없네 그 뿐인건 문제에요 볼 필요가 없었지 그냥 바로 박아버리면 되는데 털게 없다 얘 소환해도 그냥 저거용이라서 털게 없다 얘 소환해도 할게 없네요 애매하기도 있고 중지맞아서 저거하기도 애매하고 마법을 쓸 이유가 없는데 저 친구가 펜듈럼을 다시 끼면 몰라 엘렉트럼이 나오긴 나옵니다 엘렉트럼 나오고요 어쨌든 이걸 쓴다는 시점에서 이제 저거하는거 아니야 오 한다 가자 내가 민현을 찔러 죽이려고 아까 바퀴벌레를 안잡았지 이제 어쩌지 일단은 우리 방패 세우고 얘들아 나와봐 고기방패 해준대요 저거 일단 이 친구 나와야되요 일단은요 5500정도면은 괜찮 5천 5천정도면은 뚫릴 일은 없거든요 효과를 바치 안갠다고 아까 뭐뭐 서치했지 단설로사 거절 거절 거절하겠습니다 그거 안되네 수고하시지 세우고 성파괴 일부러 미리 썼지 어 표왕물질사 표왕물질사 달서 용혁깡패형들 일할 시간이야 용혁깡패형들 일할 시간이야 용혁깡패형들 일할 시간이야 있어요 라는 느낌이야 희한하네 자 들어가자 시공의 펜둘럼 그래프 효과를 적용한다 거절 벌떡을 무너로 한다 난 3번 때릴꺼야 이 친구만 말이지 나머지 더 때릴 수 있고 이걸 용역깡패가 해내네 이걸 용역 강패가 해내네 으흐흐